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현재는 신저가 구간에서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주주분이시라면 어디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현재 계속 땅굴을 파고 지금 바닥이야? 생각해봤더니 나중에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동산 어떤 엔터테인먼트, 어떤 면회인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에 이슈 됐던 게 5월 20일 날 나왔던 게 1분기 실적 부진 여파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동사에 주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2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엑스 다이너리 히어로죠. 그리고 엔믹스 등의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다른 이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안 좋은 얘기는 다들 아시니까 굳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이제 뭐합니까? 5월 21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6년 만에 신인 보이그룹 넥스지 데뷔 쇼케이스 성공 글로벌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 되었습니다. 신인 보이그룹인 넥스지가 팬들의 응원 속 데뷔 속에 첫 쇼케이스를 성공하게 마쳤다. 넥스지는 동사가 스트레이 키즈 이후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보이그룹이다. 지난 20일 싱글 앨범 라이드 더 바이브와 동명 타이틀곡을 정식 발매하고 데뷔했다. 이들은 20일 이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프레스 쇼케이스와 팬 쇼케이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넥스지의 글로벌 데뷔 앨범인 라이드 더 바이브는 발매 당일 오후 음반집계 사이트인 한터 차트 실시간 앨범 차트 정상에 올라 차세대 슈퍼루키의 등장을 알렸다. 넥스지는 이날 진행된 팬 쇼케이스에서 각종 챌린지를 비롯해 그룹의 다양한 매력을 알아가는 코너와 수록곡 스타라이트와 데뷔곡 라이드 더 바이브 첫 무대까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신규 관련된 신인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쉽게 말하면 트와이스가 일단 핵심이 되겠습니다.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 키즈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 입장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걸그룹 중에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 보이그룹하고 걸그룹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보이그룹이 돈이 많이 됩니다. 저는 걸그룹이 잘 되면 좋겠는데 걸그룹이 돈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통계상으로 보시게 되면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동사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걸그룹이 있긴 하지만 스트레이 키즈와 넥스지까지 전반적으로 향후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최근에 보면 동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도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보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항상 비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보면 콘서트 같은 게 행사가 많습니다. 보통 연말에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어느 정도 전세계적으로 한 바퀴 돈다든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서 콘서트를 하고 1분기가 되면 연예인들이 조금 힘이 드니까 좀 쉬어가잖아요. 그래서 1분기는 보통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엔터주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분기에는 실제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좋고 또 여름이 되면 또 이렇게 콘서트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또 다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 그러니까 연말하고 보통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콘서트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대부분 엔터주도 같은 경우는 비숙이다.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우리 주식 농부님들 중에 재협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동사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바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닥 한번 확인 딱 했는데 뭐야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해버렸네? 그래서 아 여긴 또 지지 받겠지? 자 한번 어 두번 받았는데 어 뭐야 또 이탈해버렸네? 아 여긴 지지 받을 거야. 자 한 차례 두 차례 어 뭐야 또 이탈했네? 아 여긴 지지 받을 것 같은데 어 또 이탈했네? 예 지금 보시면은 자 쌍바닥까지 확인이 되는데 삼중바닥은 확인 못하고 미끄러지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쌍바닥까지 확인되고 삼중바닥에서 또 이탈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바닥까지 확인했는데 세번째 지지를 받은 거 했더니 또 이탈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식 우리 주식농부님한테 거의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바닥을 확인할 때는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입니다. 외바닥 빠졌으면 어떻다? 자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누군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뭔가 살아나려고 빠져나오려고 막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수렁 안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죠. 외바닥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보통 모래바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상누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지으면 다소 약간 위태위태하다. 물론 진흙바닥보다 낫긴 하지만은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식농부님한테 말씀드리겠잖아요. 바닥은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확인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장대양봉에 대한 걸 터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항상 계속 쌍바닥까지 들어가고 삼중바닥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 네 번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하고 삼중바닥을 지지 못하고 계속 이탈하기 때문에 꼭 우리 주식농부님들은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 지분을 물을 태우시더라도 흔히 물 태운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단가를 내리려고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삼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한 시점에서 들어가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 어찌 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21% 상승하면서 6만 600원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 쪽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관련된 자회사의 경영진인 교체 이런 말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은 조금 호재로 반영됐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만 600원인데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6만 2천원 있고요. 그 이유로는 6만 6천원, 7만 2천원 그 다음에 8만원, 8만 5천원, 9만 2천원, 10만원, 11만원, 12만 5천원, 14만원 구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거기서 매물이 계속 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 때 상당히 겹겹이 쌓였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지지 때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신저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봉하고 월봉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1차 지지 때는 5만 6천원, 2차 지지 때는 5만 1천원 구간이라고 참고하시고 이 구간도 절대적으로 지지받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지받는 것은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한 시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수급도 그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39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15만 2천 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순 매수, 보험은 순 매도, 투신은 순 매도, 연기금도 순 매도, 사모펀드는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투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금투가 전반적으로 자사주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금투밖에 없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14%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3%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주의 지분을 보시겠습니다. 박진영 PD가 15.95%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시총 한번 볼까요? 동사시총은 2조 1,000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000억 원대입니다. 3조 7,000억 원 이상이면 100위권 안이기 때문에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동사는 그보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주의 지분율은 책임경영 확인차원으로는 30%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약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600억 원대에서 올해 6,100억 원대, 내년도에 6,8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액은 1,600억 원대에서 올해 1,700억 원대, 내년도에 1,900억 원대까지 내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규 수익이 또 마찬가지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으로 말씀드려 할게요. 1분기때 영업액이 420억 원대, 2분기때 450억 원대, 3분기때 430억 원대, 4분기때 370억 원대였고요. 작년 1분기에 420억 원대비 올해 1분기에 330억 원대에서 약간 역성당했고요. 실적이 약간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0억 원대에서 올해 340억 원대. 역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분은 작년에 430억 원대에서 올해 510억 원. 아 드디어 3분기부터 전년동기보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4분기도 작년에 370억 원대에 대해 올해 525억 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본적 분석 기준으로 실적을 보고 움직인다. 이러신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난 조금 미리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즈음 또는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2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합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2%, 유보율은 2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은 30.0%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의 1,500원 이런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1,149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BPS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2,000원 구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 쉽게 1,2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이면 12,000원은 10배입니다. 그럼 PER 한 50배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20에서 25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산은 고점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 구간은 PER 50배 구간.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공연기획사이니까 관련된 쪽이 나오겠죠? 음반사업부에서 46%, 나머지 기타 34%, 콘서트에서 11%, 광고 쪽에서 5%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유상증자 한 적이 없네요. 아까 재무조로 보시게 되면 재무조는 부채비를 42%, 유보율은 2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조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음반 및 음원 제작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그리고 MD 제작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음반 음원, 음악 출판, 경영 컨설팅, 그리고 기타 문화예술, 영화, 드라마, 디지털 제작하는 자회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관련된 자회사라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IP 엔터테인먼트 오늘 좋은가 6만 6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23.5% 증가할 것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2분기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실적은 좀 감소한다, 역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6년 만에 신인 보이그룹인 넥스지 관련된 대비 쇼켓의 성공률에 마감했다 관련돼가지고 글로벌에서는 관련된 넥스지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8.7이기 때문에 과열간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1.9이기 때문에 과열간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72,000원, 2차는 86,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56,000원과 2차 51,000원 구간이 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